김정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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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어요. 당신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빛을 알 것 같아요. 그만. 아 여기. 무슨 소리지 않았는데. 여기까지 들어주시니까. 아니 말씀드리고 싶어. 지금 난 너무 다 예뻐. 너무 잘하셨네. 정말 영원해졌어 영화를 보면서. 관객분들께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 자리입니다. 네. 끝까지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 봤는데 배신자를 노래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만 말씀해주세요. 배신자 노래를 조금만 부탁하셨는데 해주시겠어요? 아휴 그때도 했는데. 빨리 생각은 안 됩니다. 얄밉게. 너무 아이고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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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. . Sure thing. Mm. 흥. Uh. 깍뫄 appetite extension 깍돼 $%&$%&$$£&%Fi 깍돼 bA businesses kasih. 깍돼 꺼覆 KINGS 점프를 Первulating $&%&%&$fi 대해서 당첨을 주고 너 혼자 미련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대신자여 대신자여 사랑의 대신자여 김영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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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얘기하고 싶더구만요 영웅 시대 아니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콘서트 가보세요 유난히 따뜻하고 뭐라 그럴까 지금 및기로 살살 주고 있으면 싶더라 재밌게! 김영호! 김영호!